두변 아니 이게 뭐야 철출 아니 이게 거고 광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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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클이 진짜 오늘 오늘 액클 개빡 들여내 아우 아니 무슨 야코아 패턴 한 번을 안거냐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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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이네 광란. 대게 무장해제. 병... 병어포. 아이 라가블린이 면의접인데 이거... 루어다오면은 애매하네. 루어다오면은 애매하네. 루어다오면은 애매하네. 루어다오면은 애매하니... 루어쓰이... 루어쓰이... 어 내려가지 1타지 2타지 가리게 이득 영혼 갈랐다고? 팀 먼저 쓸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짓거리 할 바야 몸박 쓰는 게 100배 빠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이 자식아. 아 이 자식아. 기승전 몸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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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살려줄게 몸 다투지 않을래? 아 아 아 기분 났다 아 못바구지다 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 광란대기 할만한게 아니라 그냥 옴박이 안 나온 것 뿐이잖아. 철아 너도 담배도 좀 피우고 그래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류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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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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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나요. 광란 진짜 많이 때려야 되네. 그만큼 약하시다는 거지. 그만큼 약하시다는 거지. 광란 개구진 거 봐. 근데 광란으로 등반이 된다는 건. 몸박이 필요 없다는 뜻이지.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몸박아. 제발 나 좀. 나 좀 살려줘. 몸박아. 광란을 하지 entertaining. by bing. 광란 부활장. 광란 강화하면 몸박나오지 않을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읍서도 깨고 있잖아 지금. 그런 필요 없는거지. 아니 몸박 없이 뒤졌어야. 몸박이 필요한거지. 아니? 광란 강호 안하는거 바라. 아 내가 했구나. 아 누가 광란 강호 해라 그랬어. 숫돌이 강호해 주잖아. 지너 없는데 이거 그냥 빼는게 낫지 않나?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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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션 써야겠는데 일단 기다려봐 뭐야 왜 왜 올바른 추론이야 보통 저렇게 오면 디펙트 찬양 그리던데 펌프 취면 어우 방금 광란 탔으면 집에 갔다 방어 할 거 있나 제물이나 기사 정도 아 아 제발 잘못했어요 아니 아 여기 왜 왔어 죄송합니다 이야 무료 1000뽑기를 드릴 테니 봐주세요 기생충 무료분양권을 무료로 준다고? 와 살았다 야 이걸 두번이나 사네 초 럭키한걸 슨슈 병어포라 슨슈 넣어도 됨 뭐? 아 아잇 오다 럭 오다 럭 오다 럭키 약은거 잡아야겠다 안되겠다 이거 힘 너무 쎄 이제 하루종일 패면 되겠군 아 근데 쎈데? 물론 영코 999딜 몸박에는 못 비비겠지만 질투해서 몸박은 너거프 되려나? 아니면 여전히 영코스트일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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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아 아 아 아 때리면 방어도 없어지는 쓸 잡들도 있어 바이바이 디펙트 오래 쓰긴 했지 슬더스2에서 디펙트가 없어질지 아닐지 아내 사람은 메가 크립밖에 없겠죠 디펙터가 삭제되고 디펙터2가 추가됩니다 디펙터2 몸박이 없어도 깨기 때문에 몸박은 C지만 과로씨의 관절 건강을 생각하면 몸박은 A를 줘도 되지 않을까? 기생충에서 긴장봐느라 수명 단축될 일도 없었을 거 아니야 맞는 말이야 무감각이다 안탈베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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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게이드 아이 몸박 딸깍 하면 되는데 이게 몸박이 없어가지고 몸박 손매주소 내 몸이 이래가 몸박 칩 진화 아니 뭐 심장선에서만 쓰는거면 진화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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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록의 굴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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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감 맨 미장 아니 포션쩍 터댔을걸 왜 아꼈지 왜 아꼈지 왕란 대기세대 몸박이 없어서 범부인거지 대기세대 영코 구구구 딜자리랑 어떻게 해 비교를 해 꽝란 덱이다 내가 이겼다 심장 허접팩 유물 다 9개 이것이 광란이다 이것이 광란이다 몸박이 쓸모없는 카드임을 다시 증명했다 QED 소만큼 과금하라는 뜻 휴대위원장 이런룰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